감사합니다 아 추워요? 안녕하세요 오 귀여워 여러분 춤추지 않으세요? 뭐예요? 저희도 지금 여러분의 열기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여기 아주 뜨겁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와한테 너무 잘 본다 태고 태고 오 뭐야 많이 있어 짬빌리 최고야 고마워요 아니 근데 오른쪽 왼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살짝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여기 계세요 저희가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 안녕 잘 보인다 안녕 비애픈데 안녕 안녕 조심해요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徐실빌로 왼쪽 왼쪽 안녕하세요 우리 빌리부도 안녕 빌리부도 안녕 빌리부도 안녕 너무 좋다 자 감대 감대 사랑해 안녕하세요 빌리부도 안녕 안녕 빌리부도 안녕하세여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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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고가 아프겠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저희도 더 뜨겁게 만들어 드릴게요 뜨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다들 하셨어요 안녕 그 에너지 소위 저희랑 같이 하셔야 될텐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누구야 네 왜 진정 진정 저희도 아쉬워요 저희도 아쉬워요 저희도 아쉬워요 진짜 방금 시작했는데 그쵸 안된대요 안된다고 하루종일 놀고 싶은데 그쵸 그러니까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오 같이 다녀오고 싶은데 다녀오고 다녀오고 싶어 다녀오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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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인생이 있는거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왔는데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를 또 드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받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우리 셔씨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들려드린 마지막 곡은요 저희 이번에 나온 앨범 서브타이틀곡인 린나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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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구요 서브타이틀곡인 그의 머스톰플 마췌자라는 곡이잖아 용기되라 눈이 덮고 있어요 맞아요 린나벨 화이팅 용기되세요 화이팅 이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까지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할로윈이구나 할로윈 그쵸 다들 되던데 켜티틀곡 5 5 5 4 5